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로 가시면 2번의 세금 설계 책임 범위가 있습니다. 첫째 줄에 조서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포함한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나 변호사 다음 줄에 공인회계서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령으로 규정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. 우리가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있어요.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CFP들이 있는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 이 자산관리회사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과 똑같습니다. 여기 세금 설계 파트가 있고 부동산 설계 파트가 있고 보험, 투자, 상속 이런 파트가 있겠죠.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 세금 설계 파트를 본 말이에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우리나라로 치면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FP들이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다.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세금 설계 파트에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의 전문가니까 약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이 파트에서 세금 설계할 때 이 CFP 또는 AFPK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거예요. 이 파트에서 세금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말이에요. 뭐가 있냐면 세무사법이라는 게 있어요. 세무사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세무에 관한 이 세금에 관해서는 세금에 관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 이 사람들만 세금을 하게 돼 있어요. 문제는 뭡니까? 이 CFP나 AFPK는 여기 안 들어가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. 만약에 이 세금 부분을 이 사람들이 핸들링을 할 때는 세무사법 위반이 될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금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우린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 이유를 알아야지. 그죠? 이거 못하는데 왜 공부하냐 이거지 세금을.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조세에 관한 상담 자문을 포함한 세무대리 업무. 즉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서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만 할 수 있는데 이 세무대리 업무라는 게 세금에 대한 상담과 자문까지 들어갑니다. 즉 세금 상담도 못한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. 세금 상담 조차도 이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되겠죠. 상담 자문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. 이런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세무사나 변호사, 공유회계사만 할 수 있다. 따라서 AFPK나 CFP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. 그죠? 그걸 왜 공부하냐 하는 거지. 그래서 거기 위에서 공위변 세금 설계의 책임 범위에서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세요. 그러므로 재무설계사가 일반적인 재무설계 수행에 있어서 단지 조세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업무가 아닌 조세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? 이 사람들만 해야지요. 안 하면 세무사법 위반이 되죠.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아닌 순연금 흐름이나 세후 예상 수익률의 추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특별히 제안을 받지 않으나. 즉 CFP나 AFPK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? 상담이나 자문 같은 거 하지 말고 순연금 흐름이나 세후 예상 수익률의 추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하래요. 따라서 개별적인 세금설비 업무 또는 구체적인 절세 대안의 제시 등 조세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업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안받을 수 있는 명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. 쉽게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김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런 고객이 우리 회사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. 뭘 의뢰가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30억짜리 조그만 상가를 하나 매입을 하고 싶다. 추천해달라.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다. 우리 회사에. 그러면 여기 부동산 파트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30억짜리 수익성이 좋은 상가를 찾아야 되겠죠. 돈 벌어야 되니까. 그러면 이 김갑수라는 사람은 이 상가를 왜 삽니까?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이 상가를 아무 상가나 막 사지 않겠지. 그죠? 상가가 수익성이 좋은 걸 살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걸 추천해야 되겠죠. 그럼 이 김갑수한테 추천이 들어왔어요. 이 김갑수는 나중에 상가 사서 내가 월세 받겠죠. 수익에서 내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비용 들어가겠죠. 여기에 순수한 이익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김갑수는 이 이익을 엄청나게 올리기 위해서 저 상가를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를 내가 사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 안에 세금도 들어가죠. 상가 운영하면 소득세도 내야 돼. 재산세도 내야 돼. 그죠? 이런 세금 내야 되잖아요. 부가가시세도 내야 돼. 그러면 이 세금을 알아야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이익을 내가 계산해 낼 거 아니에요. 그럼 CFP가 이거 수익률 좋은 걸 예상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에러가 나죠? 이때 이 세후 예상 수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세금 이거 AFPK가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. 세금인데 무슨 얘기예요?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. 이게 목적이 아니죠. 이것을 계산해서 이거 하나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상의 세금은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. 이게 뭡니까? 거기에 우리 교재에 있는 순연금 흐름이나 세후 예상 수익률의 추정 이거 세후 예상 수익률 추정하는 거잖아. 이렇게 추정할 때 관련되는 이 세금은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샀어요. 샀다가 나중에 5년 후에 5년 후에 나 이거 매도합니다. 이거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옵니까? 이렇게 세금을 딱 찍어서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. 나 이거 팔면 얼마 나와요? 세금이. 이걸 갖다 AFPK가 하면 안 되죠. 세금을 딱 찍어서 물어보는 건 세무 업무잖아 이게. 그죠? 그래서 AFPK는 세금을 딱 찍어서 물어보는 이걸 우리 교재에서 밑에 세 번째 줄 알았죠? 개별적인 세금 설계 업무. 개별적으로 딱 찍어서 물어보잖아 세금을. 또는 구체적인 절세 대안. 이렇게 세금을 딱 찍어서 물어보면 그거 하면 세무사법 위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? 세무대리 업무는 상당까지 포함하는데 이런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개의 직역국만 할 수 있다. 그런데 AFPK는 뭐라 하느냐? AFPK가 세금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객의 나중에 예상 이익을 계산할 때 과정상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걸 계산해야 정확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 부분은 할 수 있다.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